일본계 극우단체의 글랜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연방항소법원에 이어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주항소법원도 글랜데일 시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지난 23일 소녀상 철거 소송을 기각한다는 하급 법원의 판정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녀상 소송은 2년 전 일본 극우단체가 연방정부의 외교 권한 침해 행위라며 LA연방지법과 주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LA지법과 지난 8월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이 소송을 잇따라 기각한 바 있습니다.